포스코 교육재단이 포항제철 동서초등학교 통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교육재단은 오늘 포항제철 동서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2일 서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 결과 전체 투표자 393명 가운데 58.5%인 230명이 반대해 통합 기준인 학부모 3분의 2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통합이 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. 포스코 교육재단은 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해 포항제철 서초등학교를 없애고 동초등학교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. 포스코 교육재단은 학문 제작에 따라서 한글자막 by 한효정